건강 주제는요. 전신 질환 부르는 뱃살의 공격을 막아라입니다. 전신 질환을 부르는군요, 뱃살을. 종현이 저거 들면서 뱃살 고민 안 하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르신 분들도 말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또 있어요. 맞아요. 홀뚱 이렇게. 그나마 겨울이 되면 두툼한 걸로 가리니까 다 두고.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 옷이 두터워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뱃살을 가릴 수 있어서 조금 안심하시긴 하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열심히 다이어트하셨다가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 운동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간식들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간식들 챙겨 드시다 보니까 열량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살이 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안심하고 살찌는 거를 좀 방치하시다 보면 이거 자체가 이게 뇌졸중의 주범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좀 찌고 배 좀 나오면 옛날에 덕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살 좀 찌었는데 그걸 가지고 뇌졸중하고 연관시키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늘어나면 바로 혈압도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높은 쪽 혈압은 한 1.6 정도 올라가요. 1kg당. 그런데 낮은 쪽 혈압도 1.1 정도 올라가니까 체중 한 5, 6kg 정도만 빼도 10 가까운 혈압 강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체중이 늘어나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상지질 혈증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혈액 속에 있는 지방질이 많이 생기면서 각종 염증 반응이라든지 혈액의 흐름이 더디게 되니까. 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심내 혈관 질환에 이완될 가능성이 많죠. 실제로 캐나다의 한 연구팀에서 32개국에 달하는 아주 많은 역학조사를 했는데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8년이나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 사람들의 뇌졸중 유발 위험이 26.8%가 더 높다고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나이살 중에 특히 뱃살을 조심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뱃살 안에 있는 그 내장 지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뱃살은 크게 피아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뉘는데요. 피아 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랑 근육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데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염증이 유발이 되고 이 염증 물질이 전신으로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지방산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혈관 질환까지도 높아지게 되니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내 뱃살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아까 내장 지방이 뇌졸중이나 고혈압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밖에 또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전신 질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뇌졸중은 한 1.7배 정도 그리고 고혈압은 2.6배 정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병이 진짜 심각합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것만으로도 당뇨병이 5.3배 정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심근경색증과 같은 문제도 1.8배나 증가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치매발병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더라도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심형 정상 체중이신 분들 이런 경우에도 약 20% 정도 치매발병률이 높아진다고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부 비만 그 자체로 노년기에서의 치매발병률이 1.6배 정도 높다는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이 뱃살이 치매까지 그런 위협을 하는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 나이 정도쯤 되면 사실은 이제 치매 걱정도 할 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처럼 뱃살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막아내려면 우리가 어떤 뱃살을 어떻게 빼야 하는지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뱃살이 나왔다 이걸로 끝 하지 말고 이게 어떤 유형의 뱃살인지 알고 이걸 좀 이렇게 대비를 하든지 아니면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세세히 알아보죠. 그래서 뱃살 유형을 나눠서 전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윗배가 툭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뭔지 보시면 내장 지방형 복부 비만입니다. 유독 윗배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내장 지방형인지 피하지방형인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보다 위에 쪽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러면 내장 지방형인 겁니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내장 지방, 내장 지방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정말 내장 속에서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 좀 알 수 없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보통 지방하면 이런 형태의 지방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맞아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냥 저걸 툭 떼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몸속 내장 지방은 사실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게 보면 실제 제가 계복을 하거나 복관경 상에서 이 내장 지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질기고 끈적끈적한 형태인데요. 아마 감이 좀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소품을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 집에 아이가 지금 가지고 노는 소품인데요. 지금 보이시면. 네, 슬라임이에요. 슬라임 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끈적끈적하고 약간 질긴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의 사실 지방들이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게 내장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이나 우리 몸에 성인병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네.